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2부라고는 하지만 딱히 추가된 글은 없습니다. 그냥 댓글뿐인데, 이게요 진짜 오지고 완전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럼 봅시다. 이 땅에 쓴이 핏줄을 단 한 명도 가지지 못한 채 늙어가겠군요. 쓴이가 원하지 않으면 또 모를까? 순전히 남자의 뜻으로 미래가 없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쓴이 남친은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애들도 키워봤기 때문에 쓴이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공짜로 욕구를 풀어줄 상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게다가 이런 꼭녀 취급하며 의심까지 하네? 쓴이, 당장 헤어지고 쓴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사랑해주는 쓴이와 결혼이 처음인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이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쓴이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욕구를 풀러갈 거예요. 네 됐으니? 원래 자식은요 저부터가 원하지 않아서요. 굳이 제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욕심 같은 건 없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성향 자체가 이기적이라 제 자식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그럴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피가 안 섞인 남의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저도 길게 적어봤어요. 저도 여기에 길게 머물고 싶지는 않아요. 저 또한 더 능력이 좋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할 남자가 생기면 언제든 떠날 생각이 없거든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말로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니 뭐니 이런 쇼를 해도 자기 자식들보다 못한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자식들 때문에라도 계속 연락해야 하는 전체의 존재도 스트레스로 와닿거든요. 저도 저와의 결혼이 처음인 남자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데 뭐 어차피 그나몰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경제력 하나만 딱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2번 스스로 행복해야지. 끝까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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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남자 좋은 남자. 뭐야? 남미세야? 나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남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 난득이니? 지금 이 댓글을 다신 분이 결혼이 처음인 남자 만나러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니 남자 얘기를 하는 거잖니 내가 지금. 문혜력이 부족하면 댓글 같은 거 적지 마라. 읽는 사람 화나니까. 3번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왜 그러고 사냐? 에이그 여기서만 댓글들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그 남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왜? 돈 줄이니까. 대든다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게 대드는 거고. 너 나이 33살이지? 그러니까 닉네임도 33인 거고. 보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언니 혹은 누나야. 파란 마크 없어도 말본세가 남자 같네 너? 너 말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댓글로도 많이 없어. 얘 똑똑한 척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말해봐. 그냥 말만 적어도 똑똑한 척 이러고 앉았니? 야 내가 무슨 학벌 자랑을 했니? 별 영장가도 안 되는 악플 적을 거면 그냥 가라. 남친한테 화내고 냉전 중이니까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고. 망상증이 있으면 병원을 가봐. 그리고 뭐? 경제적인 도움 받는 것도 없는데 뭐 돈 줄? 야 다 이용 가치로 개선하고 그러는 거지. 평소 남한테 시비 털면서 희열 같은 거 느끼고 그러나 봐 너? 어? 아니 얘는 진짜 멍청해서 이러는 건가? 지가 했던 말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네. 너 아까 분명 뭐라고 했냐? 돈 보고 사는 거라며. 근데 이젠 또 아닌 것처럼 말을 하네. 짠하다 정말. 끌 끌 끌 끌. 남자가 데이트 비용 다 내고 또 남자 집에 얹혀 살고 먹고 자고 다 아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너 뭐 돼요? 너의 이용 가치가 도대체 뭔데? 야 사람들 다 비웃더라. 이용 가치 이러고 앉았네. 끌 끌 끌 끌 끌. 크크 미치겠다 정말. 야 저 남자랑 나랑 동업 관계고 내가 없으면 안 굴러가는 일이야. 오케이? 다른 일로 돈 깨나 벌었어도 여긴 남자가 처음 뛰어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의 협업이 절실하고 또 처음 만난 것도 미팅 자리였는데 네 뭐 됨 이러고 앉았네. 그래 나 뭐 된다. 표정도 보이지 않는 내 상 사람들 웃는 게 보인다면 진심으로 병원에 가봐라. 너 조형병 같아.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안타깝네. 6번. 고작 닉네임 가지고 연하라고 확정 짓고 말투 가지고 남자가니 뭐니 망상적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없이 안 굴러가는 일인 거 맞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임신하면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돼? 12번. 아니 잠깐만. 그 남자한테 돈이 많다고요? 정말 많은 건 맞아요? 쓴이가 남미사라서 제대로 못 본 거 아닌가? 그나저나 이제 팽까지 당한다니. 그래 뭐 남미사 맞네.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데로 빠져나갈 곳이 많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는 너야말로 짐승이랑 뭔 차이가 있니? 내 상이라고 말 같은 거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내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팽 절대로 못해요. 저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익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고. 뭐 적당한 때에 손절해야겠죠? 2번. 아 그럼 적당한 때 손절을 하세요. 뭔 남자 마음을 알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임신하면 내다 버린다니까. 뭐 피임이나 잘하면 되겠네 뭐. 끌 끌 끌. 아이씨 말 여러 번 하게 만드네. 그 남자의 태도 앞뒤가 다르고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신을 얻고자 글을 올린 거라고. 그러면 덕분에 확신 얻고 갑니다. 3번. 미친 이용가치네 끌 끌 끌. 프리랜서라고 썼지만 결국엔 백수고. 남자 돈에 기대가지고 사는 거구만? 그렇지? 결국 끼리끼리네. 서로를 이용하려고 동거를 하는 그런 관계. 좋게 말하면 공생.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거. 야 혹시 오늘 뭐 화난 일이 있어? 멀쩡한 사람을 백수로 만들어버리네? 망상은 너 혼자 해라. 공생이랄지. 아니 망상은 너라니까. 끌 끌 끌 끌. 13번.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식이 두 명이나 있지만 쓴이는 자녀를 포기하는 게 되니까 쓴이가 아이를 원하게 될까봐 오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쓴이 인생 쓴이가 사는 거지만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생각합니까? 진짜 별로구만. 그러니까 저는요. 원래 틴크를 원하던 사람이라 자녀를 포기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나는 필요 없어요. 자식은 낳고 싶지 않다고 이미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오버할 상황은 아니에요. 14번. 너 뭐냐? 갑자기 좀 쎄하네. 너 백수 맞지? 아니 잘났는데 임신이면 당연히 딴 놈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팽당하는 거지. 아니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지. 너 진짜 말귀 못 알아 처먹냐? 야하튼 늦은 시간까지 뻘짓을 하고 있으니 너부터 백수로 확장을 해야겠다. 새벽 작업하다가 중간중간 참 재밌네. 아 그리고 당장 나가면 나도 곤란하다고 팽당할 일은 없는 이유? 협업관계라고 말을 했는데 논점 흐리지 마라. 할 말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 논점은 아까부터 네가 흐렸지. 나이와 성별은 쓸데없는 말 아니니? 그럴 군더더기 없게 써야지. 그리고 지만 뭐 새벽에 일하는 줄 아나? 약간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대댓글 달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너도 한성격하네? 끼리끼리 잘 맞는 것 같아? 그래 100년 해로 해라. 이제 댓글 안 쓸 거야. 빠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뒤에도 오직히 싸웠거든요. 근데 지우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댓글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한 3부까지 뽑아내는 건데. 아무튼 이 쓸데없는 성격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열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럴 마음이 진짜 있었던 건지 남자를 버리겠다 하는데 그건 모르죠. 아무튼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멘